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자 샀습니다. 마지막 100개입니다 여러분들. 저 화장실 좀 갔다와서 할게요. 46번입니다 하나. 에이 형들 새벽인데 좀 찬찬히 하자. 새벽인데 찬찬히 하자 찬찬히. 디엔드 다이님 어서오세요. 42분만 뜨면 끝납니다. 담배. 나 1미를 펴. 아직. 1미를 펴. 2미를 펴. 2. 1. 2. 2. 1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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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클럽수 10만명 빨리 채우자 형들 팬클럽 가입좀 많이 해주세요 형님들 사랑합니다 88개 나왔구요 45번이냐 또 1이랑 4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니까 그래서 존나 비체빌 있어 갈 때 그래서 더 스릴이 있지 갈 때 9번 1 47이냐 33 27 48 31 48 48 48 49 49 49 5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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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개만에 버프면 레전드야 그건 형이 운이 좋은거지 잘 안떠 이거 뜨면 레전드다 아 15 테두부씨 제꺼 미션좀 해줄수있어요? 지금 혹시 10개라도 받았어? 아 안터졌지 아직 몇이야 지금 내꺼는 15번 이거 크라우니언니꺼 659만 한 7시 되야될거같은데 아 47번 진짜 착각네 이거 자 64개남았습니다 형들 럭키팜 좀있다가 900만 되면 알려줘 준비하게 아 26번 36번 아 개쪼 박수 2번치고 뽑으면 1킬 미드셈 내가 여기 하고있냐 근데 32 아 저 1카 많이해요 근데 요즘에는 중카 멸망전 때문에 좀 많이 하고있습니다 중카 멸망전 때문에 중카 많이 하고있어요 그렇지 44 45개 남았습니다 47? 아 또 야 47 몇번째냐 지금 세번째 아니냐 234 나와라 호로로 하고 하면 나온다고 아아! 45! 나와라! 안 나오잖아 근데 40번 때 많이 뛰은 것 같은데 나와라! 아아! 내가 15번 땋아야되는데 아 아쉽지 최소 의자 3바퀴 돌린 다음에 해라고?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안돼 어! 아이저 감사합니다. 땡큐 뽑았어요 아 이게 뜨네 와아 내렸는데 1이 아니더라고 1이 아니더라고 와아 와아 이게 뜨네 와아 형님 300개 컷 축하드려요 와아 이제 내꺼도 뽑아야되네 아 나 근데 대리뽑기는 왜이렇게 잘하지? 와아 뽑았어 아니 내꺼도 안나오는데 시부래 와 이 대리뽑기는 나 미쳤네 진짜 일단 뽑으셨고 앞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거는 풀 풀파츠가 아니었 그 풀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풀강 가능해요 지금 이 형님은 풀강 하실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차 뽑은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레전드 파츠에요 레전드 파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전드 파츠고 옵션이 전부다 1000이 넘어요 대박이죠 그럼 이제 일단 강하부터 하겠습니다 333 장착 와 이 333 시스템 궁금하다 근데 와 가로 파란색 일단 333을 만들어야되요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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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자 이제 출탈변을 만들겠습니다 출발부터 3 탈출력 3 변신부터 3 만들게요 오 놀래요 1번 장보고 1번 출발부터 30이거든요 3이거든요 어 탈출력 아니야 저거 탈출력 맞지 이거 1장 변만 만든네 친구 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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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장보고 2번 장보고 2번 변신부스터 맞지 탈출력 맞지 2번 변신부스터만 만들면 되잖아 이제 네 아 최고속도 더블잠을 하지말까 더블잠을 안해도 잘 뜨던데 1번만 장보자 아깝다 굳이 뭐 오 됐어 끝났어 끝났어 오 축하드립니다 출탈별 만들었고 옵션이 1110 1454 1010 1005 12 12 13 15 15 15 16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